닭고양이 안녕하세요 헝이에요 오늘은 치즈문닭볶음면우 다코약이 같이 먹은 거에요 자 먹겠습니다 고기 취향은 고기 근데 끝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너무 맛있게 보였죠? 치즈 치즈 안되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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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계란 고추냉이 고추장 아삭아삭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야무지게 사이에서 국물을 잘 먹었을때 싸우고 먹었을때는 해야지 안 먹었어요 이 뼈는 참깨가 너무 좋아요 뼈는 참깨, 배불리에요 더 맛있게 먹었을때는 그냥 먹었을때는 시원한 뼈는 참깨 포기처럼 보이고 포기처럼 먹었을때는 잘 먹었습니다. 안녕